여러분 비가 오는 이 순간에도 촛불은 비칩니다 촛불은 정의입니다 촛불은 민주주의입니다 촛불은 하나됨입니다 촛불은 성리입니다 반드시 촛불이 이깁니다 98년 전 오늘 이 땅에는 수만 수십만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3.1절 3.1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진정한 독립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뜻으로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겨우 내내 매주 빠짐없이 100만이 넘는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안전사고 단 하나의 폭력이 없었습니다 불이한 권력 부패한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해서 여기 이 광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평화스럽고 위대한 시민명예혁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탄핵이 완수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광장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연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